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 두 종목 딱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가지고 먹고 살래? 답을 좀 다오. 자, 지금 대통령 얘기해 주셔서 이제 출범한 지 벌써 몇 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한 두 달 정도 돼가지고? 네, 두 달 정도 됐는데 세종부의 관심주, 뭐 좀 점검 한번 해 주신다면? 일단 가장 안타깝게 이제 건설주겠죠. 저도 본만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둘 다 250만 원 건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윤석열 당선, 대통령이 되셨고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세종부가 건설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분양가 상한제는 풀어줬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풀어줬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 이게 건설을 과연 살릴 것인지 좀 모호해요.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한 부분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여건을 마련해준 상태에서 주택을 또 짓는다? 그러면 결국 물량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혼동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게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과 일산을 이제 재건축 공약을 내셨었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방선거 앞두고 그쪽에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풀어달라니까 안 된다 안 풀어준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분명히 선을 그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신도시도를 다 풀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두루 살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 지을 땅이 없는 거죠.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산업을 하는데 몇몇 일거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만한 상황은 없다. 그러니까 여태껏 봤던 것은 어떤 뭐 일산 분당을 새로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원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기존에 받아놓은 수지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분양가 산업을 해서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그 말씀드리겠고 지금 전기가스 가격 7월 1일부터 오릅니다. 하반기 때 또 한 채로 올린다라고 하네요. 일단 올라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긴 하겠는데 관련주는 뭐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 전기값이 두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전기값이 급속도로 올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에어컨을 키네만에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민영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서 흡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국민 세금이냐 아니냐 논쟁은 이거는 어떻게든 논쟁거리인데 저는 이런 어떤 중간지대가 있는 게 우리 서민들로서는 다행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단기 트리건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주식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올리는 게 7% 뭐 이런 것도 꽤 올라가는 거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가 공포는 크지만 정부가 처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내세웠던 목표치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조세이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좀 얘기했고 기존의 방침들 이어간다. 이건 유일하게 전정부과 이어가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또 하나의 모멘텀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랑 LG에너지솔루션 개별학제성의 보호해수 물량 해제주의보 관련 오늘 이제 6월 30일 날 하이브가 86만 주 정도가 풀리고요. 아 오늘 이제 그렇다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언젠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언젠간 맛만 먹으면 이제 그전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았는데 이제 풀린 거잖아요. 이제는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손 기관들이 이런 걸 꺼려합니다. 내가 막 사주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확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행 이슈 있는 종목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27일 제 기억이 맞죠? 7월 27일 996만 주가 풀립니다. 996만 주가 LG에너지솔루션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ipo 기업들 2020년 하반기부터 따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했는데 그전에 저는 증권원사 와서 ipo 기업들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는 6개월 내지 1년 기다렸다 살아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결국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급이 붙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심하고 있고 결국 이 기업들이 지금 개별 악재들이 있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 개별 악재, LG에너지솔루션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 수급이 불안하면 수급은 제로에 우선하거든요. 이건 증시 격언이잖아요. 수급은 제로에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 불안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대거 상장했었던 올 초 상장했던 기업들 다 매물들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상장했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상장했잖아요. 이 보유에서 물량들 최소한 1년 낯거려놓은 것들 중에 다 나온다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신규 상장정보 갖고 계시면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장님 평소보다 더 안 좋은 소식들만 다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을 보면 저는 든 생각에 악재라는 단어가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 지금 제가 희망을 드릴... 듣다 보니까 약간 기운이 좀 빠져서... 희망을 드려야 될 때는 희망을 드리지만 안 좋은 걸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지금 안 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희망 바닥을 잡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 방송에서 시청자 댓글이 올라왔나 봐요. 거기 이제 시장... 그럼 차수장은 도대체 무슨 주식 사 갖고 뭘로 매매하냐는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차영주라는 사람은 제가 주식장에서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생존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저는 주식장에서 제가 신용하고 먹을 거면 제가 뭐 정보가 뭐 하겠습니까? 뭘 뭐 하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 주위의 동료들은 다 주위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돌달리도 두드려가보던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식에서 주식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저는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카카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또 안 좋은 댓글도 좀 달리죠. 많이 달리고 이제 그랬었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 특히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물론 좋은 점이 나오면 얘기하죠. 항공항공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점 계속 말씀드렸고 그런 거 말씀드려왔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제 본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 좋은 걸 얘기해서 제가 욕먹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오히려 다행이죠. 근데 좋다고 얘기했다가 떨어지면 그건 더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보기 역할 그게 제 역할 중에 하나다. 경보기처럼 목소리도 딱 높으시니까 좋은 거 나오면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또 말씀드려서 또 출연시켜달라고 해서 좋은 거 나오면 또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제 삼전은 얘기해 주셨는데 카카오도 이제 계속 안 좋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주가도 예상대로 하락을 했어요. 현 시점에서 카카온 또 어떻게 보시고 옆 동네 네이버까지 한번 적어드려주세요. 근데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이버도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볼게요. 1분기 때는 인건비가 올라서 좀 안 좋다라고 봤는데 그때도 광고 시기가 좀 줄었는데 지금 조금 회복되는 건데 아직까지 새로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종목 딱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가지고 먹고 살래? 답을 좀 다오. 제가 두 종목에 외치는 것은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주가가 이렇잖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주식을 사려면 니네들의 뭘 보고 살까? 그걸 알려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근데 리포트 이제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분이 리포트를 쓰셨는데 중소 업체에서 리포트를 쓰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제 카카오 톡방 공개톡방 그게 있는데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유료화하고 광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의 어떤 전환점이 될까요? 물론 그런 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하셔야죠. 근데 그런 거 외에 다른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개발사 분할 상장에 대해서 안 거둬들였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에 대해서도 안 거둬들였잖아요.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제발 상장 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지금 빠져도 한 70초 될걸요? 근데 카카오가 17만 원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한 75초 정도 되니까 80초 정도 되니까 그때랑 지금 시가총액 보면 비슷해요. 근데 계속 분할 상장 한대잖아요. 하지 말랬는데 왜 계속하죠? 그럼 뭐 주주들한테는 귀 닫고 있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금 불안해요. 물론 우리가 뭐 카카오를 톡을 쓰고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카카오 재무제표를 보셔야지 카카오를 내가 쓰고 있는 거 하고 이게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돈벌이가 없는 상황이다라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 더군다나 카카오가 저는 이건 최악의 한 수를 뒀다라는 건데 카카오가 대리기사 이건 팩트예요. 대리기사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대리기사분들이 이제 또 골목상권 침해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원래 카카오가 이제 처음에 정부의 규제를 받았던 게 미용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규제 받았지 않습니까? 탁송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끝나고 김 작가님하고 오늘 비도 오는데 술 한잔 합시다. 약속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 차를 대리운전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탁송 서비스를 해서 지금 사무실에는 제 차를 저희 집에다 갖다 달라. 대리운전과 뭐가 다르죠? 내가 안 타고 있는 것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가 할 일인가요? 거기까지 해야 되나요? 정말 그거 보고 저는 대신을 망. 제가 카카오 운영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카카오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먹거리 없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손을 대야 될까요?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동네는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세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독일이 들어갔는데 그건 2020년에 판매가 중지된 경유차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저는 몇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 때 전기차가 폭스바겐을 꺾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유럽에서 우리가 폭스바겐을 꺾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힘든 거죠. 그쪽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폭스바겐을 현대차가 꺾었어?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과거에 옛날에 유럽 벤스나 이런 쪽들 한 번 두드렸잖아요. 우리도 한 번 두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대략 증권가에서 한 2,500억 정도 어떤 리콜이라든지 과징금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쪽은 줄여가는 부분이고 전기차에서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맞았으면 굉장히 뼈아픈 거죠. 이건 뼈아픈데 전기차 쪽이 아니고 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엘지앤솔이 미국 공장 철수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많으면 그냥 뭐 논의로 치고 걔네들이 지으려고 했었던 판매처 중에 대부분이 루시드라든지 이런 쪽 신설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엘지도 판단해 얘네들 싹수가 노랗다 라고 이제 했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먹거리는 더욱더 풍부하다. 그리고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던 자동차 완성도로 놓고 보면 처음에는 테슬라가 이제 기가 팩토리라든지 뭐 OS를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양보험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처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처졌고. 근데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쉽게 착착착 만들어내거든요.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떤 뭐 그나마 테슬라 하시는 분들은 OS가 마음에 든다. 그렇죠. OS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차가 좀 풍절음 들리고 완성도로는 떨어지지만 나는 OS 때문에 다 이제 애써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완성도로만 놓고 보면 조금 떨어지죠. 이 풍절음이라는 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계도로 딱딱 조립했는데 바람 소리가 들어와. 그럼 그거 어떻게 잡아야 돼. 그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서 잡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런 데서 오히려 더 날개를 펼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어떤 뭐 경기 위축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그중에 하나는 자동차 구매겠죠. 좀 더 타자.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닌데 좀 더 타자 이렇게 된다면 신차 소비 판매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 이거는 또 경기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 치고는 요즘에는 자동차 주문하러 가면 한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고. 1, 2년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소위 꽂혀서 사잖아요. 꽂혀서 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저는 그래서 1년 기다린다고 봤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차선채까지 같이 주문한대요. 이게 자동차라는 게 주문할 때 계약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금 걸면 되거든요. 근데 예약금 걸면 되거든요. 근데 예약금 걸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거죠. 아이오닉을 하면서 예를 들면 EV도 같이 거는 거죠. 그런 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허수들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은 당장은 몰려있는 물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적체되고 나면 지금 그 이후를 봐야 되잖아요. 그 이후를 보고 더군다나 경기 안 좋아지면 취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죠. 아 지금 갑자기 보니까 내가 실직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200명 잘랐잖아요. 자율주행 쪽에 그럼 200명 중에 자동차 계약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 자동차 계약 취소해야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먹을 거다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삼성 바이로지스 셀트리온이 속해있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쪽 섹터가 좀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막 성장세를 나타낼 때는 매년 꾸준히 버는 기업들이 지루해 보이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성장세 딱 걷기다 보니까 야 그래도 꾸준히 버는 놈이 장땡이네. 이런 시각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프고 뭐 약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드러나는 거죠. 상징이 드러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중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차피 만들어봤자 지금 다시 또 최근에 1만 명대로 서울시 기준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병원 쪽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글로벌 제약사들 재고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선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백신이 나오면 쓰긴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매출은 안 일어날 걸로 봤고 여기서 잘 멈췄다라고 봐요. 경영진이 이런 것들을 잘 멈췄다라고 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는 2분기 실적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비용으로 다 떨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비용 악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나름대로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비교 오히려 보이고 있다. 지금 뭐 거기도 더해서 덴트움이라든지 의료기기 쪽까지 다 좋잖아요. 이런 쪽들 좋으니까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이쪽으로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주가 움직이는 것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들이 꺾이다 보니까 얘네 돈을 말 벌까 라고 봤는데 돈을 생각보다 못 버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뭐 꾸준히 벌고 있는 놈이 장대겠네. 지금 여러분들 뭐 그런 사진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2020년에 주식 신용 코인 했던 친구들이 지금 모습과 그때 당시에 은행 저축만 했었던 친구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한 2년 동안 은행 저축만 한다고 상대적 박탈감 친구들한테 욕먹고 막 했던 것들인데 세상은 돌고돋냐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나는 코인으로 돈 벌었다 술 사고 뭐 하면서 막 과소비를 했고 나는 저축만 할 거라면서 소비를 안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래서 씁쓸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1일 확진자에서 좀 드는 생각이 저도 최근에 1일 확진자 검색 안 지 꽤 됐거든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검색 사실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SNS를 보다가 1일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서 오늘 딱 들어가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들어가신 거죠? 네. 오랜만에 더군다나 이제 방송 대기하다가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 사실 많이 스며들어서 많이 스며들어서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대기하다가 특별히 뭐 할 거 없으니까 컴퓨터는 켜져 있겠다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한 만 명 넘은 경우는 중간에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냐 아니냐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한 이틀 만 명 넘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왔던 몽고인들 23명이 코로나 단체로 걸려가지고 머물렀다가 오늘 출국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일본 갔다가 코로나 걸렸던 걸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못 들어왔어요. 국내에 못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이제 다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일본, 영국 한 대여섯 나라가 만약에 그쪽 나라 여행가서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책임져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맺은 나라가 인터넷 보면 검색하면 미국은 없더라고요. 몇몇 나라들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서로 상호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그쪽, 어떻게 입원해야 되잖아요. 입원할 정도면 입원할 정도면 입원비는 우리나라에서 대비를 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는데 그런 데는 여행 가도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코로나 걸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코로나 걸리면 일본 기준으로 10일 있다 입국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거의 10일 동안 병원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돈으로 호텔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있다. 그게 여행주의 하나의 지금 트리거다. 코로나 시대에 그 정도는 대비를 하고 여행 가능해서 되는 거겠죠. 저도 이제 가을쯤에 한번 나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은 2차전지 섹터 한 번만 볼까요. 2차전지가 점점 생법이 복잡해졌습니다. 2차전지는 저는 굉장히 여전히 아직까지 2차전지 섹터 중에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트리거 하나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 주 첫반이죠. 포드가. 포드. 우리나라 이제 몇몇 종목들이 그래서 올랐는데 포드가 공장을 짓겠다 해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관련이 들어 올랐는데 포드가 내지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내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지가 시작하는. 당장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뽑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2025년 2030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밟아가는 거예요.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공장 지어야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해야죠. 라는 거 보면 내지화가 이제 시작됐다.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셋업체들은 긴장해야 된다. 소재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소재 쪽들은 이제 지금 증설하고 증설 효과가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나타날 텐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일진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쉽게 이제 못한 게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동박 같은 경우 1만 톤 느리는데 한 1500 정도 들어가야 된대요. 이 자금을 과연 어느 기업이 쏟아 부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자금과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히도 이제 뭐 뭐 LNF라든지 천보라든지 이런 것들 3000억 들여서 공장 짓고 있으니까 이 효과를 봐야 되니까 일단 좀 길게 보자고요. 네. 오늘 이제 소장님과 여러 섹터 점검했는데 사실 요즘에 주식도 뭐 3300에서 2300이니까 1000포인트 빠진 거고 네. 부동산도 요즘 뭐 하락세 기사 많이 들리고 사실 가상화폐도 정말 많이 떨어져고요. 가상화폐는 뭐 솔직히 더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금도 사실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으면 현금 가치 더 떨어지는 거고 뭐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 가격에 대해서 현금 값어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네. 현금은 그래도 이 시대에 있어서 저는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다. 우리가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100억, 200억 있으면 물가에 따라서 이게 꺾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이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봐봅시다.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뭐 2020년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3천만 원 적금을 타니까 어디 무슨 뭐 과거에는 뭐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가족들 모여서 회식 한 번 하고 나면 이자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주식장에 뛰어드셨잖아요. 결과가 어떻죠? 차라리 그걸 그때 당시에 재투자하셨던 분들은 물가가 올랐다 쳐도 2, 3% 빠졌겠죠. 값어치가. 근데 지금 주식이라는 거 들어와가지고 원금은 커녕 20% 3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축의 대안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축의 영역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문과생이었다가 갑자기 이과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문과에서 이과를 가면 가장 당황하는 게 수학, 물리 이런 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축은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2020년에 들어오셔서 삼성전자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와보니 투자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물론 10년대, 20년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대, 20년대 동안 여러분들 이 자금 묶이셔도 되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우리가 현금이 대안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현금은 원활한 달러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일단 계속 끝까지만 먼저 질문 드리면 그다음에 주식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세 번째는 부동산, 가상화폐 이 정도가 개인이 어쨌든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영역들이죠. 투자 영역인데 이걸 저는 단순화 시키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놓고 원형으로 그려놓고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원형으로 이렇게 놔두고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는 주식 비율을 줄였다가 경기에 턴할 때 주식 비율을 늘렸다 하는 어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이론적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면 굉장히 멋있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요. 근데 개인이 저는 이걸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 상승 국면이요? 이것도 논쟁거리가 있고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라? 할 수 있나요? 주식 다 물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치투자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제 개인적으로 현실성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에만 집중해라.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느냐 엔허를 사야 되느냐 수많은 질문들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자산 10억 미만인 분들에게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현금에 집중하시고 몇몇 종목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화 시켜서 지금 내가 대안으로 지금 주식이 안 되니 코인을 들어갔다가 안 되니 뭐 서학개미 갔다가 이러신 분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죠? 하나의 주식만 집중하시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학개미로 가고 싶으면 정말 미국 주식에 집중하시고 요걸 반발신 나눠서 한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넓히면 우리가 분산이 돼요. 근데 자 우리가 너무 넓힐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아 그래 뭐 나는 뭐 그래도 대안으로 코인 한 천만 원 하고 국내 주식 한 5천만 원 하고 서학개미로 한 3천만 원 하고 채권 한 2천만 원 아 포트폴리오 좋죠. 어디 내놔도 딱 PB가 볼 때 100점짜리 포트폴리오죠. 자 코인에 천만 원 한다고 해서 주식에 국내 주식에 5천만 원 하고 신경을 쓰이는 정도가 이쪽이 5고 이쪽이 1일까요? 신경 쓰는 건 똑같아요. 천만 원이 들어가던 1억이 들어가던 신경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구성을 해서 딱 놓고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증권사 할 때 열심히 짜드렸고 한 때 그런 교육을 몇 년 동안 받아서 스타피피까지 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액 자산관들에게는 맞죠. 거액 자산관들에게는 이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지금 달러 사면 달러 사면 얼마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달러에서 몇 프로를 버시겠습니까? 제 얘기에 반감이 가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정도의 자산이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고 어떤 사회시장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 3천만 원까지 모일 때까지는 재택하지 말라. 3천만 원이 모이면 여러분들 재테크 방법이 달라집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이면 하다못해 지방 변두리 경매라도 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주식을 해서 10% 먹으면 300만 원씩 먹잖아요. 근데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주식해가지고 여러분들 200만 원, 300만 원 펌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할 때 신경 얼마나 씁니까? 신경 얼마나 쓰는데 10% 벌면 20만 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지게 되고 옆에서는 얼마를 벌을 때 이런 욕심을 벌이게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되고 나면 10% 벌면 3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나오잖아요.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시장이 안 좋고 기다릴 수도 있고 2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만들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저도 재테크 강의 많이 합니다만 사회 초능성들한테 3천만 원 생길 때까지는 무조건 눈 감고 적금 들어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니네가 시야가 달라진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재미를 느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은 분산 너무 많은 경기에 민감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이 좀 떨어진다. 요즘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 좋다 이거야. 이거는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일단 닫아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열어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번씩 꼭 열어서 가슴을 찌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쳐다보기 싫다. 50% 60% 빠졌다라고 쳐다보기 싫다라는 절대 그건 방치고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50% 빠졌구나.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왜 깨먹었지?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반승해야죠. 절치부심 하셔야 돼요. 네. 절치부심 하신 분들은 다음 사이클에 올면 돈 벌 확률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절치부심하지 않고 닫아두면 운이 좋으면 올라오겠죠. 그럼 다음에 똑같이 또 그래요. 그러면 오직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7월 증시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한 것은 7월 달에 여러 가지 변환들이 있죠. 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일단 체크하시고 지수가 2450과 2500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오느냐 여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 장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다질 오버행 이슈 체크하시고요. 이런 수급.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재료와 수급이 동시에 있어요. 재료와 수급이 동시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그 수급을 7월 달에 잘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의외로 수급이 2450, 2500에 나오면 시장은 재료에서 희망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급이 꼬여있다면 재료에서 악질을 찾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월장에서는 수급에 신경 쓰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장님도 유튜브 채널 시작하셨죠. 채널명이 차용주TV고요. 거기 주로 어떤 영상에서 많이 올리고 계시죠? 저는 어떤 시황 종목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면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한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런 공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포켓몬빵 잘 팔리는데 왜 주가 못 오르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업로드 시작한 게 재무제표를 보는 생초보자분들 재무제표를 보는 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문기사에서 걸러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심심할 때 공부하러 오세요. 제 영상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분, 15분짜리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3,300까지 갔다가 3,000, 2,700, 2,500, 2,400 할 때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부터 유튜브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싸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3,000부터 1차 그 다음에 2,700부터 2차 2,500대 3차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 어차피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시장을 실제로 보신 거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결국 어쨌든 시장이 2,300까지 빠지면서 댓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봤던 전문가라고 했던 말들이 다 틀리는데 우린 도대체 이 영상을 왜 보고 있고 전문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하던데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장님이 개인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믿어서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저도 한 2,600의 지지 여부를 꽤 올 봄부터 얘기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2,600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어느 누구보다 빨리 얘기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최근 5월 달까지는 맞았다라고 봐요. 미국 주시가 계속 빠지면서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더라도 국내 주시가 2,600을 안 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600을 저는 안 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깨졌죠. 일단 뭐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각 외에 변수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지 몰랐다라는 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압박이 이렇게 높아질 거다라고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심지어 연준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빅스테로 발교면서 파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연준이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불레가옥 기간 동안이라고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심사숙고하는 기간인데 그때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바꾼 건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밀렸고 여기서 신용까지 건드려버린 거죠. 국내는. 신용을 안 건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용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까지 제가 예측 못했던 것들은 제 불찰이다. 인정하고요. 소장님께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고 이건 제 변수. 주식시장은 이런 변수들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죠. 항상 벌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김 작가님이나 워낙 이쪽은 아니시니까 저 같은 경우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논리를 보세요. 저 친구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2400 2700 바닥이래 바닥이래 사 이거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맹점을 하지 왜 2700이 바닥이었냐라는 논리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사람이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논리를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지금 당장 저희가 그때 뭐 김 작가님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한다면 좋은 얘기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얘기를 하기를 바라겠죠.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저는 논리잖아요. 제가 삼성전자에 빠진 걸 맞췄다라는 게 아니라 전 제 논리를 같이 같이 갖고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뭐 워레모핏 할아버지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맞고 틀리고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그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알겠어. 소장님 말씀 들으니 이제 전문가의 말 그 자체를 믿고 종목을 그냥 매수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했다면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논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된다면 그 의견을 좀 따라 보는 그런 본인만의 어쨌든 객관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앞서 작가님도 뭐 이번 상황이 조금 뭐 제가 오늘 방송의 톤이 뭐 좀 지나가나서도 이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어두웠던 게 지금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걸 팩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논리 펼쳐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7월에는 날씨 뜨거운 것만큼 소장님이 좋은 호재로 그때는 수박 주스 한 잔씩 놓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수각 주스 한 잔 함께 빨간색이니까 증시 상승을 한번 기원하도록 한 번 해보죠. 네. 오늘 만내면서 님은 차영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